1. 주상복합아파트 17층 강호성의 집 창문을 찾아보았다. 쿵! 목격자가 들었다는 그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 주미란 씨, 제발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 발코니에 서서 이 바닥으로 추락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심스레 들려오는 소리에 서동현은 뒤를 돌아보았다. 희끗한 머리에 노년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차림새를 보니 경비원이었다. 전에 이 아파트 조사 당시 본 적도 있는 것 같았다. 경비원 쪽은 서동현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를 보고는 놀란 눈을 했으니까. 아, 그때 그 형사님 아니십니까? 조사는 끝났다고 들었는데. 말끝이 흐려짐과 동시에 경계의 빛이 서렸다. 관리사무소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은 건지도 모른다. 당황한 경비원이 서동현과 경비실을 번갈아 보았다. 관리사무소에 확인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오늘은 조사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로 온 거예요. 누구 좀 만나러. 어디 몇 회 오셨습니까? 일이 곤란해졌다. 아, 저 그게 1702호에 왔습니다. 사건 조사 때문은 아니고 거기 가사도우미 분께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요. 증명이라도 하듯 서동현은 숨가방을 들어보였다.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여차하면 주미란의 다이어리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잠시만요. 한번 확인 좀 해보고요. 말릴 새도 없이 그가 경비실로 들어갔다. 작은 창을 통해 인터폰 수화기를 드는 것이 보였다. 강호성의 집에 연락해보는 것이리라. 낭패였다. 강호성이 집에 있기라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아, 들어가 보세요. 올라오시라네요. 대번에 서동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죠? 그럼 수고하세요. 동 입구에서도 1702호 인터폰을 연결하자 방옥순이 바로 비밀번호를 눌러주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승강기를 타고 17층 버튼을 눌렀다. 이미 어둠이 깔린 저녁. 혹시나 싶어 걱정했지만 강호성은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집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서류를 찾아볼 기회는 많지 않다. 그 서류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도. 해결을 지체할수록 이쪽이 불리해진다. 이미 강호성은 충분히 서동현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다. 지금은 그저 장난감 정도라거나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땐 언제라도 공권력을 동원해 그를 짓누를 것이다. 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것만 보아도 충분히 그의 힘을 알 수 있었다. 승강기가 17층을 향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동현은 초조해졌다. 과연 아직 집안에 그 서류가 남아있을지도 알 수 없다. 주미란과 가장 각별했던 방옥순이 모를 정도라니 어쩌면 존재조차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다. 아무리 각별했다 해도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만약 그 서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대체 어디에 숨겼을까? 잠시 서동현은 이혼한 아내 하수알을 떠올렸다. 여자들은 집안에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 아무리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여자들은 반드시 자신만 아는 공간을 갖고 있다. 서류가 있다면 분명 집안에 있을 거다. 주미란은 외부로 잘 나가지 않았던 데다 그녀의 성격상 유출돼선 안 될 서류를 집안에 뒀을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강호성하고 함께 쓰는 방보다는 방옥순한테 맡겼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방옥순은 분명 서류를 모른다고 했었다. 1702호 앞에서 서동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가슴이 답답해질 만큼 느꼈던 위압감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다. 초인종을 누르자 전자음이 들려오더니 이내 문이 열렸다. 현관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던 방옥순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였다.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다. 냉정한 목소리였다.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방옥순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걸 같이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온 겁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왜냐하면... 순간 서동현은 말을 멈췄다. 방옥순의 뒤에서 강호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기 때문이다. 서동현의 경악한 눈이 강호성과 방옥순을 번갈아 보았다. 방옥순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얼굴로 차갑게 말했다. 와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건 사모님의 다이어리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서동현은 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다이어리 얘기가 나오자 더 당황했다. 그때 방옥순이 와락 달려들어 서동현의 손가방을 빼앗았다. 안을 열어보고는 주미란의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강호성의 손으로 넘겼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지금까지 개인조사하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 결코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경찰서장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강호성은 주저없이 몸을 돌렸다. 그러나 곧 뭔가 생각난 듯이 아 하며 다시 서동현을 보았다. 혹시 아까 찾고 있던 게 이겁니까? 강호성은 현관문 옆에 세워둔 큰 봉투를 가리켰다. 안에는 종이쪼각이 가득했다. 파쇄기로 갈아낸 것으로 보였다. 방옥순에게 받은 서류 사본이었다. 이제 원본과 사본 모두 강호성의 손에서 사라졌다. 이미 쓰레기가 돼서 안타깝지만 도움이 된다면 이거라도. 놀리듯 강호성이 내민 건 서류봉투였다. 겉봉에는 대민일보 박개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내 그가 찾던 것이 강호성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방옥순이 조력자가 돼줄 거라는 생각은 어리석었다. 서동현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때 서동현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이 울렸다. 뭔가 불안하고 조급함을 느끼게 하는 벨소리. 평소 같았다면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서동현은 뭔가에 이끌리듯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지신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민일보 박개류 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뺑소니. 지금 의식불명 상태예요. 곧 수술실로 들어갈 거랍니다.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지신우의 다급한 외침이 서동현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멍하니 강호성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호성은 웃고 있었다. 어둠이 무겁게 내리깔린 도로 위로 서동현이 달려나갔다. 강호성은 그 뒷모습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리창 너머로 즐겁게 감상했다. 내내 당당한 척 하더니 방옥순의 뒤에서 자신이 나타나자 기겁하던 얼굴이 꼴사나왔다. 그 장면만 생각하면 웃음이 터진다. 서동현이 받은 전화 내용은 뻔했다. 박개류의 사고. 모든 건 강호성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강호성한테 예사로 돼야 되는 사람이 흔치 않아. 그가는 재미로 봐준 셈 치자고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냉소했다. 문득 손에 들린 다이어리를 내려다보았다. 살짝 미간이 찌푸려진다. 눈동자 위로 잠시 살기가 스쳤다. 차가운 달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강호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옥순은 아직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방옥순은 허리를 꾸벅 숙였다. 강호성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다. 방옥순의 아들은 쓰레기였다. 평생을 두고 노름과 술에 절어 살았다. 당연히 장가도 못 간 채 노모의 짐덩어리로 사는 인생. 그런 그가 술판에서 일어난 싸움으로 식물인간이 된 건 어찌 보면 하늘의 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자식이라고 해도 더러운 모정이라는 것이 방옥순으로 하여금 아주 모른 채 할 수는 없게 만들었던 거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다. 늙은 여자 혼자의 몸으로 밥벌이도 힘든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된다는 건 어쩌면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게 더 빠른 일일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런 방옥순을 감싸준 것이 그의 아내 주미란이었다. 집까지 팔아 아들의 병원비에 다 집어넣은 방옥순의 사정을 직업소개소 사장으로부터 들은 주미란이 입주 가사도우미로 들여앉혔고 월급을 주고 강호성 몰래 병원비를 대주었다. 미란은 그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강호성은 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입주 가사도우미 방옥순과 아내의 일화는 언제고 쓸모있는 미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방옥순의 주미란에 대한 충성심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래서 강호성은 방옥순을 의심했다. 그 얼치기 형사와 짜고 자신의 뒤를 캐려는 걸로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강호성이 차갑게 말하며 서재로 향했다. 방옥순은 그의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허리를 다시 한 번 굽혔다. 강호성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내일 차명 계좌를 통해 아드님의 계좌에 3천만 원이 입금될 겁니다. 당분간의 병원비로는 부족하지 않겠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며 고맙다고 해대는 방옥순을 뒤로 하고 강호성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아내의 다이어리를 툭 던져놓았다. 별것도 아닌 여자가 죽을 때까지 사람 참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어차피 자신을 위해 존재했던 주제에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강호성은 책상 의자에 걸터 앉았다. 노트북의 전원을 켜고 부팅되기를 기다리던 강호성은 시선을 쓱 다이어리로 돌렸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몇 번 톡톡 두드리다가 이내 다이어리에 손을 뻗었다. 대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다이어리를 열고 한 장 한 장 읽어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이 비난의 조서로 경직으로 분노로 변해갔다. 다이어리는 그에 대한 악의로 넘쳐났다. 그는 기도 차지 않는다는 듯 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싫었다면 싫었다면 애초에 자신과 헤어졌어야 옳았다. 늘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명령하는 모든 일에 고개를 조아릴 것이 아니라 이 강호성의 제국에서 나가야 했다. 그의 돈으로 생활하고 그가 만든 제국에서 사모님 소리를 듣던 삶의 타성에 젖었던 주제에 다이어리 가득히 강호성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고 있었다. 괘씸하다. 그는 주미란이 적은 일기장을 찢어냈다. 잿더리를 끌어당겨 그 안에 찢어낸 일기장 조각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붉은 화염이 잿더리 안에서 모든 비난과 힐란의 증거들을 태워냈다. 일렁거리는 불꽃이 사그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다.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액정화면에 낯익은 번호가 떴다. 계속해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준 채로 그는 방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엔 보조등만 은은하게 켜놨을 뿐 어두웠다. 주방에도 사람이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방옥순이 자러 들어간 게 확실하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도 그는 서재의 문을 꼭 닫고 자신의 책상으로 되돌아갔다. 어, 어떻게 됐나? 네, 병원 쪽 정보원에게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수술은 끝났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을 회복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민일보에서 특시를 직접 잡았습니다. 그럴 거다. 박계류는 대민일보에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어떤 정치인을 취재한다고 소문이 나면 온 국민이 관심을 집중할 정도니까. 대민일보의 사장과 독대하는 유일한 기자라는 소문도 있다. 주주들은 사장은 바꿔도 박계류는 자르지 못할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그런 박계류가 사고를 당했다. 대민일보로서는 절체절명의 사건이다. 어쩌면 사고가 아닌 범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국민을 대변하는 자는 어떻게든 적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특시를 잡고 모든 언론을 통제한 뒤 VIP들만 상대하는 의사들에게 특별 관리를 하도록 조치 중일 터다. 지금 상황은 잠시 사그라든 아토피와 같다. 재발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이다. 박계류가 깨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간다. 아니, 이번에는 박계류가 조금 더 강호성을 귀찮게 할지도 모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이목이 집중된 이상 무리해서 박계류에게 손을 쓸 수는 없다. 하늘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다. 10장 박계류의 사고 사실은 서동현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모든 게 자신의 탓으로 느껴졌다. 강호성이 자신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탓 같았다. 박계류의 사고 지점이 해당 관할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영인경찰서가 맡았지만 서동현은 사건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서동현이 가장 잘 알았다.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 어떤 짓을 해도 진실의 앞으로 다가갈 수 없을 테니까. 무릎이 훅 꺾이는 기분이었다. 선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신우가 멍하니 앉아있는 서동현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야. 그건 우리가 제대로 봤다는 뜻이라면서요. 애초에 조사를 안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잖아. 우리가 할 일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게 형사잖아요. 멍하니 지신우를 올려다보았다. 지신우가 힘이 느껴지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 힘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서동현은 피식 웃었다. 많이 걷다, 지신우. 성장판은 열여덟에 이미 멈췄습니다만. 지신우가 기득 웃었다. 서동현도 그제야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지신우의 말이 맞았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제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번 강호성의 후보 사퇴와 번복을 거치며 그의 지지율은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다. 정치 전문가들이 강호성의 당선은 이미 시간 문제라며 신문마다 논평을 쏟아내고 있었다. 강호성이 당선된다. 그건 그를 더 이상 비밀리에 수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서동현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이다. 형사의 본분은 숨겨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거다. 강호성이 당선되면 자신은 그 본분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서동현은 힘을 내기로 했다. 서동현이 마음을 다시 먹은 듯 보이자 지신우는 서동현에게 서류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에 찍힌 회사명을 확인한 서동현의 눈이 커다래졌다. 대민일보 신문사의 서류봉투였다. 뭐야 이게? 박계류가 사용하던 취재수첩이요.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대민일보사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해마다 나눠주는 평범한 회사 다이어리였다. 몇 장을 넘기자 이런저런 취재 내용들이 어지럽게 적혀있었다. 대민일보에 있는 제 후배한테 비밀리에 부탁했어요. 아, 지금은 그만둔 친구인데요. 박계류 책상에 누가 손대기 전에 수첩 정도는 빼와야 할 것 같아서요. 아, 불법이구만. 지금 그들이 강호성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뿐이라는 사실이 답답했다. 예, 불법이죠. 박계류 기자가 고소하면 제가 가서 재판이라도 받을 테니까 지금은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고소할 정도로 회복해준다면야 바랄 것도 없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거예요. 지신우가 다이어리를 한참 넘기더니 어느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엔 서린보육원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처가 적혀있었다. 특이할 만한 건 서린보육원의 연락처 밑에 최진영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고 그 이름의 볼펜으로 여러 차례 밑줄을 그어놓았다는 것이다. 박계류도 서린보육원에 주목했다? 분명히 거기 뭔가가 있어, 어? 근데 최진영이 누구지?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보육원 안에 교사하거나 아니면 거기 사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혀 상관없는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박계류가 강호성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 최진영이라는 인물한테 주목을 했다는 거군. 그렇죠. 알아볼 수 있을까? 이미 한 차례 거짓으로 보육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보육원장은 이미 그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얼굴을 보인 적 없는 지신우가 간다 하더라도 형사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위장했다가는 대번에 경계를 당할 거다. 재수 없으면 강호성에게 그 자리에서 연락이 가겠지. 지신우 역시 확답하지 못했다. 일단 최진영이란 사람을 만난다 해도 애초에 어떤 점 때문에 박계류가 그 사람을 주목한 줄 모르니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다. 한순간 침묵이 찾아들었다. 가슴께를 답답한 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럴 때 방옥순이 도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련만. 방옥순은 이미 서린보육원에 주미란과 함께 다니며 봉사를 해왔던 인물이니까 봉사를 온 척하며 은근슬쩍 알아봐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최진영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방옥순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다. 서동현은 자신에게 달려들어 다이어리를 뺐던 방옥순의 모습과 그 뒤에 서있던 서동현을 떠올렸다. 다이어리는 물론이고 주미란이 남긴 서류까지 그대로 다 강호성의 손으로 넘어갔다. 주미란과 둘도 없이 의지하던 사이라고 해서 방옥순을 일방적으로 믿었던 게 애초에 잘못된 일이었다.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이 새삼 피부로 느껴졌다. 한숨을 내쉬던 서동현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조금 전 스친 생각에 그는 번쩍 고개를 들고 지신우를 쳐다보았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방법이요? 놀라서 쳐다보는 지신우를 향해 서동현은 희죽 웃었다. 그날 밤 서동현은 아내 수아의 피부과 원장실에 앉아 죄라도 지은 듯 두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있었다. 접수실 간호사들과 정산을 맞춘 뒤 퇴근시키고 뒤늦게 수아가 들어왔다. 눈이 마주치자 서동현은 희죽 웃었다. 웃지마. 나 당신이 그렇게 웃으면 불안해. 벗은 의사 가운을 옷걸이에 걸며 눈을 흘기는 수아를 향해 서동현은 또다시 웃어 보였다. 그러는 수아 역시 입가에 웃음기가 묻어있었다. 이혼한 관계이긴 하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둘 다 생각해왔다. 가끔은 서로에게 설레는 감정이 생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는 그가 늦게 돌아오는 것도 자주 집에 없는 것도 모두 스트레스였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걸 모두 내려놓고 나니 한 사람의 남자로서 서동현은 좋은 사람이었다. 잘 몰라도 그렇게 비굴한 웃음 짓고 있으면 누구라도 아 저 인간 뭔가 부탁하러 왔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겠어? 뭔지 들어는 보겠는데 일단 밥이나 먹고 하자. 점심도 못 먹었어. 그 말에 서동현이 곤란한 듯 혀를 빼 내밀었다. 어쩌지? 곧 서에 들어가 봐야 해. 어쩌지? 어쩌지? 부탁하는 주제에 바쁘니까 본론만 말하시겠다? 하하하 사정 좀 봐주십시오. 하여사님. 아휴 나 참나. 뭔데? 요즘 봉사활동 좀 다녀? 본론만 하자면서 웬 근황 토크? 어떻게 본론만 말해. 서런 정도는 있어야 본론이 이해가 가지. 아이고 말은 잘해. 요즘 못 다닌 지 꽤 됐어. 병원 개원하고 난 뒤에는 봉사 모임도 잘 못 가. 너무 바쁘니까 쉬는 시간도 없고. 지쳐서 말이야. 확실히 수아는 피곤한 기색이 영역했다.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직업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개원한 의사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고 수아에게 들은 적이 있다. 개원한 지 몇 년 만에 폐업 신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극심한 피로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 간다는 사람한테. 서동현은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미안해하겠다고 다짐하며 서동현은 과장스럽게 무릎을 탁 쳤다. 아, 그래도 봉사를 빼먹으면 되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겠지. 리제든 리주든 아무튼지 말이야. 흠, 알았어. 서로는 그만됐고. 그래서 본론은 뭐야? 역시 수아는 눈치가 빠르다. 서동현은 자기도 모르게 상체를 수아 앞으로 기울였다. 봉사 좀 다니지 않을래? 이번엔 뭘 알아오라고? 우와, 이렇게 눈치가 빠르다니. 혹시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어? 그는 앞서풀 부여잡으며 과장되게 수선을 떨었다. 수아가 그를 보며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 당신이랑 살 때 당신 때문에 목욕탕에서 잠복도 섰던 여자거든. 그러고 보니 그런 적도 있었다. 용의자로 의심가던 여자를 추적했는데 여탕으로 들어가 버렸다. 전혀 예상했던 상황도 아니었고 여형사에게 지원 요청을 하기에는 상황이 긴박했다. 할 수 없이 근처에서 일하던 수아를 불러 목욕탕에 억지로 우겨 넣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하필 결혼기념일이었다. 그 일을 두고 수아는 두고두고 일을 갈았다. 저 서린 보육원이라는 데야 봉사활동으로 진료해 주겠다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최진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줘. 사실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아이일 수도 있어. 조사할 게 있으면 직접 가면 되지. 수아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서동현을 응시했다. 허가 찔린 기분이었다. 수아는 역시 눈치가 빠르다. 혹시 이거 당신 비밀리에 조사하는 거야? 서해서도 모르고? 응 어? 아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서동현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일부러 수아에게는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다. 수아에게 위험이 끼칠 일은 없다. 그냥 봉사활동을 빙자해서 최진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 이후엔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할 거다. 수아를 위험하게 할 일이었다면 애초에 부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아는 늘 사건에만 매달려 생각하고 사는 서동현이 지겨워서 이혼했었다. 헤어져서까지 휘둘려야 한다면 당연히 기가 막힐 것이다. 미안해서 이런 부탁은 하러 오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수아 이외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 수아는 왜 최진영이라는 사람을 알아내야 하고 왜 비밀리에 자체적 수사를 하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다. 서동현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잠시 후 일어섰다. 수아가 책상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들었다. 저장된 번호를 찾는 듯 하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 새론 언니! 저예요! 응! 너무 오랜만이죠! 새론이라는 여자는 서동현도 알고 있었다. 봉사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 그녀는 영인시내 연합의원에서 소아과를 맡고 있었다. 수아는 그녀와 몇 마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자기도 모르게 서동현은 그녀의 대화를 들으며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희망 섞인 빛이 스쳤다. 응응! 제가 그동안 너무 봉사활동 안 다녔죠. 죄송해요. 개원하느라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어요. 응응! 응응! 오늘 전화드린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제가 꼭 봉사활동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봉사활동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묻는 모양이었다. 수아는 보육원이여 하는 동시에 서동현을 쳐다보았다. 서동현이 재빨리 테이블에 놓인 메모지에 서린보육원이라고 적어서 수아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서린보육원이라고 있어요. 아니요. 아는 데는 아니고요. 거기가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고 얼핏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사모임에서 거기로 가면 어떨까 하고요. 언니가 직접 보육원에 봉사 방문 타진 좀 해주시면 어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통화를 하던 수아는 서동현과 시선이 마주치자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서동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수아는 서동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뻗었다. 대민일보 박계류 기자의 뺑소니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성은 들려오는 TV 속 아나운서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강호성이 돌아온 줄도 모르고 방옥수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슬리퍼에 발을 집어넣고 거실 안으로 올라서자 방옥수는 그제야 강호성이 돌아온 걸 깨닫고 허겁지겁 소파에서 일어섰다. 강호성은 사람 좋은 웃음을 띄며 손을 내져었다. 아하 마저 보세요. 그렇게 급하게 일어나실 거 없어요. 아하 일찍 오셨네요. 방옥수는 멋쩍게 웃으며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다음 뉴스를 전하던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거실에서 사라졌다. 이런저런 일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그간 너무 강행군을 해서요. 가끔은 쉬는 날도 있어야죠. 아유 그럼요. 당연하시죠. 우리 나라를 짊어지실 분이신데요. 방옥순의 말에 강호성은 좀 놀랐다. 아내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방옥순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그간 강호성이 느낀 방옥순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애초에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였고. 그렇다면 어머니 기세에 짓눌려 비위를 맞추고자 애써 입을 다물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 생각에 강호성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어찌됐든 방옥순의 말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아 식사는 하고 왔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차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보다... 강호성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내일쯤 서린보육원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오전에 서린보육원에 보낼 간식거리, 애들 학용품, 또 뭐 장난감 같은 거 좀 적당히 챙겨주세요. 오후에 보좌관 한 명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뭐 아내하고 항상 함께 장을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하는지는 아시죠? 카드를 꺼내 방옥순에게 내밀었다. 방옥순은 멍한 눈으로 카드를 응시했다. 강호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재차 내민 뒤에야 정신 차린 듯 얼른 카드를 건네받았다. 다녀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내가 없으니까요. 네, 작은 사모님도 하늘에서 안심하시겠네요. 강호성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그럼 이만 하고 돌아섰다. 푹 쉬시라고 인사하는 방옥순도 거실의 보조등만 켜놓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듯했다. 강호성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아내가 없으니까 아마도 방옥순은 아내가 없으니 그동안 아내가 해왔던 불쌍한 애들 챙기는 일에 대해 강호성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라고 받아들였을 거다. 그런 생각에 강호성은 조소했다. 아내가 없으니까. 그 말에 진의인은 방옥순이 받아들인 것과는 달랐다. 아내가 없으니 성욕을 풀 데가 없다. 정치인으로서 남의 이목 때문에 여자를 갈아치우지도 사들이지도 못하니 그동안 아내의 역할은 꽤 중요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젠 아내가 없다. 그러니 좀 더 자주 생각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그의 취향은 그쪽이었다. 아침 8시 강호성의 아파트 입구에 보좌관 정태용이 차를 대기하고 있었다. 강호성은 정각에 깔끔한 차림으로 내려왔다. 정태용이 차에서 내려 강호성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강호성은 시선만 잠깐 두었을 뿐 별다른 응대 없이 차에 올라탔다. 정태용은 상의 단추를 다시 채우며 온매무새를 정리하고는 강호성이 앉은 쪽의 뒷문을 닫아주었다. 정태용이 본인 앞을 빙 돌아 운전석에 타는 동안 강호성은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정태용이 보좌하더라도 운전은 운전기사의 몫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강호성이 그렇게 하도록 주문했다. 정태용은 차를 출발시켰다. 평소와는 달리 차는 사무실이 아닌 시내를 향해 나아갔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홍보 활동이 가능하니까 이미 주요 도로와 사거리 등의 홍보 차량들이 포진하고 있을 터였다. 유행과 가사를 바꿔 틀어대고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여성들이 춤을 추며 허리를 굽혀 인사할 것이다. 사람들의 눈길을 어떻게든 더 잡아 끄는 것이 중요하다. 강호성은 직접 시찰을 하고자 했다. 유세 활동도 중요하지만 홍보 인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야 했다. 잘못해서 고용한 홍보 인원들이 시민들의 시비에 맞서 싸우거나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을 하면 그 모든 불똥이 강호성에게 오게 돼 있었다. 주의를 강력히 주는 차원에서 첫날인 오늘만 강호성이 직접 시찰을 해 책임자들과 인사를 하고 내일부터는 정태용 이하 보좌관들에게 맡길 요량이었다. 시내로 진입하며 운전을 하던 정태용이 룸미러를 통해 강호성에게 시선을 던졌다. 비곤하십니까? 후보님 잠깐 동안 그는 대답을 미루고 도로만 응시했다. 그러고는 시선을 창밖에 둔 채로 말했다. 오늘 일정이 끝나는 대로 서린보육원에 가지. 차 안에 정막이 흘렀다. 정태용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다. 서린보육원에 다녀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쁜 선거활동을 다 미루고 봉사를 다니는 후보 홍보문구가 될 만하지 않은가. 하지만 시기상... 시기상 위험하다라고 말하려다 정태용은 입을 다물었다. 감춰야 할 것이 많아지면 밟힐 꼬리가 늘어난다. 그가 말꼬리를 흐리자 강호성이 미간을 구겼다. 허락을 받겠다는 게 아니다. 결정자는 자신이다. 애초에 서린보육원 따위를 후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다만 그 보육원 원장이 가장 더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곳이다. 돈이면 뭐든 되는 원장이기에 택했다. 돈으로 원장의 입을 막고 그 방을 만들었다. 그 방에서 그는 자유를 누렸다. 아내 주미란이 줄 수 없었던 쾌감을 거기서는 느낄 수 있었다. 쾌감을 이뤄내는 매개체로 최진영이란 어린아이를 택한 건 그 아이의 몸 때문이었다. 아직 남자가 되지 않은 야리야리하고 어린 몸. 하지만 뭐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최진영이 선택된 또 하나의 이유. 그건 그 아이가 벙어리였다는 사실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게 택했다. 지를 수 없는 비명 대신 흘리는 신음이 그를 미치게 했다.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강호성은 소년을 농락하고 또 탐했다. 아내가 사라졌으니 좀 더 자유롭게 드나들고 싶어졌을 뿐이다. 그런 사정을 정태용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래왔듯 입을 다물고 조용히 모든 일을 수습했다. 직접적으로 원장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도 그가 대행해왔다. 그를 부르는 정태용의 목소리에 강호성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차라리 입양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정태용의 제안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정태용은 늘 언젠가 밟히고 말 꼬리를 걱정해왔다. 진지하게 그 부분을 의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내 주미라는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여자다. 집에 자식으로 들여놓고 일을 치른다면 금세 알아차릴 거다. 딱히 말한 적은 없지만 아내는 강호성이 서린보육원에 드나들 때마다 그 일을 치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래서 강호성이 서린보육원을 방문하면 꼭 그 다음날 다량의 과자와 장난감을 사들고 보육원을 찾았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 과자로 달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찾아가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과자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가는 것일 터다. 아내 생각을 하던 강호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입양은 안 돼. 애가 크면 재미없거든. 그는 입술을 비죽 끌어올려 웃었다. 재미없어진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 이목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처치가 곤란해지잖아. 선거 유세 홍보단 시찰을 끝낸 강호성은 곧장 인근 여대로 향하여 유세를 계속했다. 현장 열기는 대단했다. 대학생들을 비롯해 젊은 직장인들이 모여들었다.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그와 악수라도 해보려고 난리였다. 언젠가 21세기 청춘이 가장 닮고 싶은 멘토 1위로 뽑힌 적이 있다. 모든 게 미디어의 힘이었다. 게다가 여대생들에게는 가난한 여자도 끌어안은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었다. 이번 선거 분위기는 아주 좋다. 그는 요즘 가는 유세 현장마다 어떤 확신을 받을 수 있었다. 상대 진영은 그간 정치권에 대해 실망을 품었던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흑색 선전을 피하는 퍼지티브 유세를 해왔다. 반대로 강호성은 네거티브전을 이어왔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헐뜯진 않지만 정태용의 주도 아래 은밀하게 언론을 통해 상대 진영의 숱한 꼬투리들을 보도하게 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 진영에서 주구장창 뽑아내는 정책 방향에 대한 연설은 졸릴 뿐이고 시민들의 머리에는 강호성이 흑색 선전에 사용한 자극적인 단어들만 남는다. 기사의 하단에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도의 말만 덧붙이면 언론사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뭐 아니면 말고. 이번 선거는 모든 면에서 예상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 기쁨에 충만해 사무실로 돌아오자 정태용이 주변을 물리치고 강호성의 앞에 섰다. 고개를 들자 정태용은 그의 앞에 출력된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오늘은 서린보육원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 얘기야. 아무리 강호성이라도 정태용과 자꾸 이런 대화를 하는 건 영 껄끄럽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서린보육원에 의사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봉사를 나오는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연락 취했다가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끓어오르는 짜증을 숨기긴 힘들었다. 그런데 이 파일은 뭐지? 오늘 서린보육원에 봉사오는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그 말에 강호성은 미간을 짓부렸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건 알겠지만 정태용은 요즘 너무 경직돼 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심각한 치부를 만든 건 자기 자신이니 어쩔 수 없지만.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정태용의 말투는 심상치 않았다. 강호성은 서류를 확인했다. 의사 모임은 7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져왔다. 봉사 다니는 곳도 여러 곳. 이번 선거를 위해 급하게 만든 선거용 봉사팀은 아니라는 말이었다. 다음 장을 넘기니 모임 회원들의 리스트가 있었다. 이름과 나이, 근무하는 병원.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치과, 내과, 비뇨기과. 분야도 가지각색이었다. 그 중간쯤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은 한 사람의 이름에 강호성은 주목했다. 수피부과 원장 하수아. 정태용이 이 이름에만 특별히 표시해둔 이유가 있을 터였다. 강호성은 정태용의 얼굴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강호성은 다음 장을 넘겼다. 여자의 사진이 나왔다. 분명 하수아라는 사람이겠지. 천상 여자란 이런 느낌이라고 말하는 듯 조신해 보였다. 피부과 닥터답게 피부가 좋았고 주름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 장을 넘겼을 때 강호성은 눈에 띄게 얼굴을 구겼다. 얼굴을 획들어 대답을 원하듯 정태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서동현 형사와 함께였다. 하수아. 수피부과 원장입니다. 개원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음. 서동현과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어떤? 전 부인입니다. 하하하고 강호성은 숨을 뱉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서동현은 서린 보육원의 가짜 신분으로 접근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났음은 아마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서린 보육원에 갈 수는 없다. 전 부인의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조사해 내려는 의도일 확률이 높다. 대체 서동현은 서린 보육원에서 뭘 찾아냈기에 거기에 주목하는 걸까. 강호성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했다. 만약 자신이 그곳을 꾸준히 지원해 온 이유에 대해서 그가 알아내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가볍지 않다.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강호성은 지금 후회하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영인경찰서에 힘을 넣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키면서 서동현을 지방으로 보내버렸었어야 했다. 지난번에 서린 보육원을 위장 잠입했을 때 이 사실을 빌미로 서린 보육원 원장이 고소라도 하게 해서 옷을 벗겼어야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눈앞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야만 했다. 서동현이 서린 보육원에 잠입했던 이유하고 이 봉사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건가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 여자의 다이어리 남편을 만나러 오는 정재계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나는 알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와 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CCTV가 없는 엘리베이터. 그걸 탄 건 처음이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탄 뒤 문이 닫히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서류봉투를 가슴에 꼭 그러안았다. 서산댁이 이 서류를 발견했을 땐 정신이 아찔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샌가 무서운 얼굴로 서산댁에게서 서류봉투를 뺏어들고 난 뒤였다. 서산댁 얼굴에 당황함이 눈앞에 선하다. 사실은 서산댁을 믿고 있었다. 그 집에서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서산댁뿐이고. 마치 엄마 같았다. 태어나서 제대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엄마의 정이란 게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감정도 몇 번 느껴봤다. 하다못해 입맛까지 서로 비슷한 그녀가 정말로 친엄마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난 사람은 믿지 않는다. 서류봉투를 그렇게 뺏어버린 것,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언제고 서산댁이 다시 그 봉투를 열어볼 수도 있다. 숨길수록 꼬리는 길어진다. 어서 일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주치의가 한 단계 높여 처방한 마약성 진통제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팽배한 긴장감 속에 아파트를 벗어난 뒤 주저없이 아파트 뒤쪽으로 빙 돌아 큰 길로 나갔다. 우체국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일정치 않다. 게다가 가끔 정태용 보좌관이 그가 갈아입을 속옷이나 셔츠를 가지러 오는 일도 있었다. 계속된 선거 유세 행군으로 땀이 많이 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또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섣불리 우체국으로 곧장 나갔다가 행여 둘 중 누군가와 마주칠 경우 오랫동안 준비한 이 서류들을 뺏길 수도 있었다.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었다. 이건 내가 마지막 남은 생명을 다 해 꼭 해야만 할 일이니까. 한 번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다가 나하고 마주친 적이 있다. 그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남편 이외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가 내가 있는 걸 알고는 깜짝들 놀랬다. 그러자 강호성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손을 내주었었다. 신경 쓸 거 없다고 했다. 나를 마치 죽어 자빠진 종이인형 취급했다. 그들과 안심하고 들어가 회의를 벌이던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를 사람이다. 그 사람 방에 있는 검은색 카디건 그 주머니 안에 볼펜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정태웅을 비롯한 보좌관들일 때도 있었고 여당 총재 김태손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 모임이 이어질 때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점점 다양해졌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지명돼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었다. 그들의 활동 자금은 대부분 시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로 확인됐다. 찾아오는 정치인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많은 일들이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아파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뒤에 택시를 탔다.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 갈 생각은 없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생각했던 이동 경로였다. 세정거장이나 떨어져 있는 우체국으로 결정했다. 목적지를 말한 뒤 택시가 움직인 뒤에야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등받이에 몸을 묻고 서류봉투를 꼭 손에 쥐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무심결에 꺼내드니 시어머니 번호가 액정에 떠있었다. 진정하려고 했지만 호흡이 가빠졌다. 어차피 오늘은 병원의 정기진료 때문에 외출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다. 네 어머니 오냐 잘 가고 있니? 네 근데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구나. 네 왜요? 물음 뒤로 잠깐의 공백이 붙었다. 시어머니의 대답이 얼른 따라 붙질 않았다. 몸이 더 옥죄어왔다. 내가 괜히 겁먹어 그러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그때 택시의 룸미러를 통해 뒤에 따라오는 검은 차가 보였다. 전화기를 든 채로 완전히 몸을 돌려 뒤따라오는 차를 보았다. 아는 얼굴이었다. 시어머니의 운전기사 집에 볼펜을 떨어뜨리고 갔더구나. 하하하하 근데 이거 아주 재밌는 볼펜이로구나. 반사적으로 서류 봉투의 밑면을 만졌다. 둥근 볼펜형 녹음기가 만져지질 않았다. 떨어뜨렸을 리가 없다. 누군가 빼낸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시어머니가 빼냈을 것이다. 난 조용히 휴대폰을 종료시켰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택시 좀 돌려주세요. 끊어진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현관문 앞에서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것만으로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질 않았다. 시어머니는 눈치를 챈 게 분명하다. 그렇게나 비밀리에 모든 일을 치르고자 했는데 내 어떤 실수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던 걸까?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칠 거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간만 보내면 난 죽는다.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이 늪지대에서 나는 죽음으로서라도 발을 뺄 수는 있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난 그들을 간섭하고 조사했다. 자신들의 본능대로 차라리 돈만 밝히고 명예와 권력만 탐했다면 이를 이렇게까지 버리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어린아이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그들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강호성이 벌인 일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굳건해지는 게 느껴졌다. 시어머니와 강호성이 너무나 쉽게 벌이는 그 불법적인 일들을 모두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그의 모든 날개를 꺾어놓자. 그게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현관문을 힘주어 열고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등이 보였다. 내가 들어오는 걸 알아챘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 뒷모습에서 위압감이 느껴졌다. 마음이 움츠러드는 걸 다 잡았다. 다녀왔습니다. 바쁘구나. 평소 같았으면 인사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갔을 거다. 그러나 오늘은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소파로 가서 앉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내가 뭘 하려는지 눈치채고 있다. 모르는 척 해봐야 이미 소용없는 일. 시어머니의 눈썹 끝이 실루겼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의 죽음이요. 정치적인 죽음. 난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노년에도 비현실적으로 팽팽한 그 얼굴이 분노로 새파랗게 질려갔다. 배은망덕한 년. 니년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가요? 이게 잘 사는 건가요? 강호선과 결혼하기. 아니, 그를 알기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해봤다. 매번 돈이 부족했다. 제일 먼저 아낄 수밖에 없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돈이었다. 누가 먹을 거리라도 주면 그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다. 물론 지금은 그럴 일이 없다. 그럼에도 난 불행하다. 널 거둬어주고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렸어도 버리지를 않았는데 네가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이 버러지 같은... 최진영! 그 이름 앞에 시어머니의 욕설이 사그라졌다. 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시죠? 서린 보육원의 진영이. 어머니는 그의 관련된 일 모르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럼 아시겠네요. 그가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내 눈을 피했다. 예상대로 그 일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시선을 피하는 걸 보고 일말에 기대감이 들었다.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모양이구나. 약간의 승리감도 들었다. 하지만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에 난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어둠이 거치지 않는 동굴 속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아무 상관없어. 그 애들이 지금 누구 덕에 먹고 살지. 나하고 내 아들이 지원을 끊으면 당장 기거할 것도 없는 애들이었다.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정도쯤은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 어머니! 경악한 나의 외침이 공기를 흔들었다. 어린 아이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태어나 말 한 번 못 해본 아이였다. 밥은 식판이 아닌데 먹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한테 따뜻하게 한 번 안겨본 적 없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에게 잘 꽃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살게 해주면 그럼 그래도 되는 건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어머니잖아요. 당신은 그 사람 어머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난 그 아이가 최고의 길로 가면 된다. 그 길 옆에 뭐가 쓰러지든 상관없어. 이 암흑 속을 헤어날 수가 없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다. 11장 예? 운전을 하던 지신우의 목소리가 솟구쳤다. 서동현은 무의식적으로 보조석 유리창 위에 붙은 안전바를 손으로 잡았다. 지신우가 자기도 모르게 4차선 도로에서 급정거를 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괜찮겠어요? 지신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수아가 서린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도록 부탁했던 얘기를 한참이었다. 최진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확인만 하고 오는 거니 위험부담은 전혀 없다. 수아는 이유도 묻지 않았다. 어차피 봉사활동을 다니는 거니 어디를 가든 큰 상관은 없다고 늘 그렇듯 쿨하게 응대해 주었다. 하지만 마음의 무거움만은 어쩔 수 없었다. 이혼한 후까지 수아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다. 최진영이 대체 누구이기에 박계류가 주목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실타래를 풀어낼 수조차 없다는 걸 서동현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냥 누군지 확인만 하고 오는 거야. 무리해서 알아올 필요도 없다고 했고 만약에 거기 교사나 보육원 아이라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신분 확인이라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도로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다. 서동현은 지신우와 함께 원룸 연쇄 도난 사건의 현장 조사를 하러 가던 참이었다. 이미 공개적으로 강호성을 조사할 방법이 없어 개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참이니 별도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 게다가 오늘 이미 들어갔어. 벌써요? 벌써요? 마치 그의 그런 생각을 알고나 마치 그의 그런 생각을 알고나 있다는 듯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신고가 들어온 원룸촌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순간이었다. 액정엔 수아의 휴대폰 번호가 찍혔다. 헌데 뱃소리가 어쩐지 불길하다. 여보세요? 어디야? 전화 받을 수 있어? 수아의 목소리가 좀 심각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건 혼자 있냐는 뜻이었다. 서동현은 견눈으로 지신우를 보았다. 괜찮아. 말해. 그 아이 누구야? 순간적으로 서동현은 아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최진영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보육원생 중 한 명인 듯 했다. 아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어린 아이를 박계류가 도대체 왜 주목했을까?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왠지 화가 난 것 같았다. 어딘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그런데? 당신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거 도대체 어떤 사건이랑 연관된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수아가 물을 들이켜는 소리까지 들렸다. 서동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주저할 동안 수아는 기다리지 않고 재차 물어왔다. 대체 무슨 사건이냐니까! 서동현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어느새 차량이 사건이 접수된 원룸 건물 앞에 정차했다. 지신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차를 세운 채로 주저했다. 서동현은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지신우가 차에서 내려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서동현은 수아에게 자세히 말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 말할 수가 없다. 그건 수사의 기본 사항이기도 하다. 물론 공식적 조사가 아니니 모든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말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수아에게 부탁하는 내내 해왔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를 인물의 신분 확인을 부탁한 것만으로도 이미 수아는 이 사건의 제3자라고 하기엔 애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아에게 자세한 것까지 말하면 애꿎은 정의감을 발현할 수도 있다. 뭔가를 더 알아내려고 무리를 할지 모른단 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래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주미란이 죽고 장옥란도 죽었다. 경찰은 사건을 유야무야 덮었다. 조사하던 박계류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말해! 대체 뭐냐고! 미안하지만 난 말해줄 수가 없어. 당신이 왜 이렇게 흥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는 없다고.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야. 경찰서로 직행하려다가 당신 생각해서 먼저 전화한 거야. 당신이 날 거기 보내서 그 애가 어떤 애인지 알아보라고 한 거 분명 당신이 깊이 관여든 어떤 사건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전화해 주는 거야. 행여 당신한테 곤란한 일이라도 생길까 봐. 하지만 당신이 말 안 하면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 경찰서에 가려고 했다니. 전화기 너머에서 수아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말하기도 고통스러운 듯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아! 거기서 그 애 이용당했다고! 심장 깨에 뭔가 커다란 게 쿵 하고 떨어진 듯한 충격이 느껴졌다. 하지만 애써 서동현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부정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거기서 이용당했다고! 성놀이개처럼! 수아는 서린보육원의 입구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차를 진입시켰다. 시동을 끄고 차 키를 빼내면서 왠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서동현과의 통화를 떠올렸다. 다시 한 번만 거기 가서 개를 데리고 나와줘. 어? 진료를 받아야 해. 보육원이나 그 자식하고 상관없는 데서. 분명 동현은 증거가 필요한 거였다. 수아는 거절하려고 했다. 대체 무슨 사건에 연루된 건지 서동현이 말하는 그 자식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설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니 쉽사리 거절할 수도 없었다. 서동현이 말한 그 자식은 필시 진영이를 그렇게 만든 잔인한 악마일 거였다. 머뭇거리던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건 이어진 서동현의 말 한마디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애는 그 굴레를 끊어낼 수가 없어. 어제 그 아이를 만난 일을 떠올렸다. 보육원장은 해외로 갈 애들을 추려 의사들이 모인 방으로 들여보냈다. 인소를 맡은 건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교사였다. 들어오는 아이들을 훑어보다가 원장에게 뭔가를 물었다. 수아는 똑똑히 들었다. 진영이는요? 바깥 대선 원장이 어떤 손짓을 했는지 여교사는 상당히 당황한 눈치였다. 결국 진영이라는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온 원장은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잠시 보는 듯 하더니 바깥으로 나갔다. 그 틈을 타서 수아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함께 봉사를 왔던 오인대 닥터가 그 뒤를 따라 일어났다. 수아와는 봉사를 통해 친해진 인물로 여기 들어오기 전 수아는 이미 오인대에게 사정의 일부 얘기를 해주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묘한 광경과 마주쳤다. 복도로 걸어오던 몸집이 왜소한 남자아이를 발견한 원장이 허겁지겁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던 거다. 남자아이는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힘겹게 걸었다. 어찌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인대가 나섰다. 저 원장님 원장의 어깨가 흠칫 경직되는 게 보였다. 그 아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천천히 돌아선 원장이 오인대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 진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아이가 화장실을 가는 인간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하 제가 데려가죠. 오인대가 다가서 아이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순간 아이가 기겁하며 몸을 움츠렸다. 자세히 보니 온몸을 부들거리며 떨고 있었고 순식간에 얼굴이 파리해졌다. 오인대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화장실 가야지. 아이는 잔뜩 몸을 움츠린 채로 복도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잠깐의 틈을 두었다가 오인대가 아이의 뒤를 따랐다. 원장의 얼굴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게 떠올랐다. 여성인 원장은 당연히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오인대는 화장실에서 감춰진 진실과 마주했다. 그 아이가 바로 최진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수안은 차에서 내렸다. 보육원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좌우를 살펴 진영을 찾았다. 보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놀고 있는데 그 아이만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오셨죠?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안은 보육원장님을 알 수 있었다. 굳어지려는 얼굴을 감추고 미소띈 얼굴로 돌아섰다. 아하하 어제 봉사활동 오셨던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그런 일을 안 뒤라 그런지 수안은 보육원장이 하는 말 하나, 단어 하나에서도 뭔가를 숨기려 하는 것 같은 의도를 느꼈다.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모성을 가지고 있다는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묵과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저렇게 친절한 척,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냥 행동하는 내면에는 뱀보다 차가운 인성과 뱀이 품고 있는 것보다 더 지독한 독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 다름이 아니라... 수안은 정신을 차리고 보육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중간한 태도를 취해 원장이 의심을 품게 된다면 진영이를 구할 수 없다는 서동현의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어제 진료한 아이 중에요. 심각한 피부병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육안으로 볼 때는 대단찮은 각질 정도로 보이는데요. 제가 최초에 간 각질을 분석한 결과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심각한 피부질환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허락 좀 받고요. 하루 이틀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집중치료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 아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 모두한테 옮겨지면 심각한 상황이 올 거거든요. 준비해온 말을 수안은 더듬거리지 않고 읊었다. 보육원장이 과장되게 놀라는 행동을 취했다. 어머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안되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그 병명 정도만 알려주시면 저희랑 자매결연되어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볼게요. 이왕 봉사하던 김에 치료까지 꼭 제가 해주고 싶어서요. 하루만 슬쩍 봉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드리고 싶고요. 아휴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누구죠? 그 피부병이 발견됐다는 아이가? 보육원장의 질문에 수안은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찬물을 좀 마시고 싶었다. 그리고 저 뻔뻔한 얼굴에도 쏟아 부어주고 싶었다. 당신들이 인간이냐고 소리쳐주고 싶었다. 침을 꿀꺽 삼켰다. 끓어오르던 분노를 뱃속 어딘가 아래쪽으로 잠시 밀어넣었다. 보육원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용기를 내야 해. 속으로 되뇌며 수아가 말했다. 진영이라는 아이요. 최진영. 순간 보육원장의 포커페이스에 금이 갔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에 살기 같은 게 번뜩이는 걸 수안은 분명 보았다. 하지만 보육원장은 입술을 끌어올려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아 진영이요. 어제 그 아이는 진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아 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화장실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가 소아과 닥터예요. 슬쩍 보니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아서 진료를 했다네요. 그리고 저한테 넘긴 거고요. 그런가요? 라고 말하는 원장의 입술에는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다. 불안하게 생각해서일까? 믿는 걸로 보이지는 않았다. 아 이걸 어쩌죠?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내일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에 결현되어 있는 병원으로 저희가 직접 데려갈게요. 수아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서동현이 아니라 의사인 본인이라면 하루 데리고 간다는 말에 당연히 내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서동현과 자신의 끈을 알리는 없으니 말이다. 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동현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정말 전염성이 심한 거라서요. 어째서 오늘은 안 된다는 거죠? 수아는 자신의 말투가 조급해지거나 항의하는 듯 느껴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물었다. 원장이 짜증스럽게 팔짱을 끼며 대답했다. 어 내일 후원자들의 밤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할 연극에 최진영 어린이가 참가를 하고요. 마지막 연습이라서 빠질 수가 없네요. 보육원 한 해 통틀어 제일 큰, 제일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연습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하는 보육원장을 보며 수아는 대답도 못할 정도로 기가 막혔다. 물론 거짓말이긴 하지만 전염되는 피부병이라는데도 후원자들을 위한 행사 때문에 치료를 미룬다는 원장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아의 그런 기분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지 원장이 말을 이었다. 어차피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왔던 병이잖아요. 다단한 것도 아니고 고작 피부병인데 내일 데리고 가세요. 솔직히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후원자들을 위해서 애들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선생님이 보육원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아시는 말씀이에요. 후원자들의 밤 행사 이거요. 우리 애들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행사입니다. 후원자들의 밤 행사를 보고 마음이 동한 어떤 자상가는 지갑을 열고 또 마음이 열린 어떤 자상가는 보육원의 시설을 새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을 테고 지원할 것이며 운이 좋으면 어떤 아이의 새로운 후원자 나아가서는 새로운 부모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듯 했다. 원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진영을 데리고 나오는 일에서 물러서도 되는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수환은 잠시 머뭇거렸다. 후원자들의 밤 행사라면 진영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온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원장의 말에 의하면 오늘은 일단 연습뿐이고 어차피 하루만 지나면 진영을 구출해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자고 생각했다. 아 네, 그러면 내일은 꼭 병원에 제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원장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한빡 끌어올려 웃었다. 아, 그러죠. 그 웃음에 묘한 불안감 한 자락이 수아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원장실을 빠져나와 운동장을 지나면서 수아는 문득 보육원 건물을 돌아보았다. 2층 창문에 선 한 남자아이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거리도 멀고 시력이 나쁜 수아는 그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왠지 그 애가 진영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일은 반드시 하면서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려다가 휴대폰을 꺼내 서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동현은 기다렸던 듯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됐어? 잘 안 됐어. 후원자의 밤 행사인가 뭔가 때문에 마지막 연습이라고 절대 안 된대. 어, 그랬구나. 그래, 이리로 올래? 점심 사줄게. 무뚝뚝한 서동현이 수아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 미안하긴 한 모양이었다. 서동현이 웬일인가 싶긴 하지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까봐 그건 안 되겠어. 점심 한 끼 때문에 천지가 개벽해서야 쓰겠어? 전화기 넘어에서 서동현이 쿡쿡대며 웃었다. 바쁘다는 말 대신 장난스럽게 둘러댄 걸 알아챘으리라. 문득 함께였을 때보다 지금의 사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묵직한 마음이 서동현과의 통화 덕분에 조금 나아졌다. 부드럽게 차가 출발하면서 서린 보육원 앞에 플라타너스 길을 벗어났다. 수아의 차가 큰 도로로 합류한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은 차량 두 대가 연이어 서린 보육원 앞으로 진입했다. 검은 차량은 모두 서린 보육원 앞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을 무시하고 보육원 운동장 안까지 차를 몰고 들어갔다. 먼지가 부역해 잃었다. 수아가 병원으로 되돌아왔을 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기 중인 환자가 없었다. 두통이 일고 마음이 갑갑해 바로 진료를 들어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됐었는데 다행이다. 가운을 입고 의자에 앉기 무섭게 상념이 수아를 덮쳤다. 아이의 눈빛이 잊히질 않았다. 경계, 두려움, 혐오. 그 나이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감정들이 그 아이를 온통 집어삼키고 있었다.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진영을 진료한 5인대의 소견을 들었을 때 수아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생각할수록 그 아이가 그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이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노크 소리에 수아는 상념에서 벗어났다. 문이 열리고 김 간호사가 들어왔다. 저, 선생님, 환자요. 수아는 인상을 찡그렸다. 홍차 한 잔 마시는 시간만이라도 머리를 좀 쉬게 해주고 싶었는데 5분 정도만 시간을 벌어줄 수는 없었던 걸까 부탁을 좀 하려는데 김 간호사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드디어 저희 병원에도 유명인사가 오는데요. 누군데? 수아 역시 관심을 내비치지 않을 수 없었다. 웬만한 피부과들은 모두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에 협찬을 하고 있다. 무료로 시술해주고 원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병원을 홍보한다. 수아 역시 개원 뒤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기획사로 전화를 걸어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게 어쩐지 의사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꺼리던 참이었다. 연예인은 아니고요? 응? 국회의원 강호성이요. 이번에 영인시장 선거에 출마한 그 강호성이요. 자기도 모르게 수아는 날카로운 숨을 삼켰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굽실될 건 아니지만 자신의 병원의 유명인사가 그것도 9시 뉴스에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스타 정치인이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후보가 이 작은 개인 병원에 오다니 믿기지가 않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신기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상대가 상대니 홍보 따위는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입소문이라는 게 있다. 수아는 드디어 자신한테도 운이 트이나보다 생각했다. 어? 들어오시라고 해. 김 간호사가 황급히 나간 뒤 수아는 옴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곧 유난히 친절한 미소를 띈 얼굴에 김 간호사가 강호성을 대동하고 원장실로 들어섰다. 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강호성은 여자의 얼굴을 슬쩍 본 후 원장실 내부를 훑어보았다. 작지만 깔끔하게 성리된 병원이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것의 느낌이 강하다. 여자의 얼굴은 미인형에 가깝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때문에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지만 웃으면 꽤 호감을 느끼게 할 거다. 서동현 형사같이 투박한 남자에겐 과분하다.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여자는 침대에서 어떤 비명을 지를지 문득 궁금해졌다. 평소에 하던 대로 강호성은 사람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는데 좋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일어서서 그를 맞이한 하수아는 자신의 진료 책상 옆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하수아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긴 강호성은 의자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릴 뻔했다. 등받이도 없는 원형으로 된 1인용 의자. 천하의 강호성을 이따위 의자에 앉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병원을 가는 일은 많진 않지만 가끔이라도 가는 날이면 병원 원장부터 박사, 과장, 그 밑에 레지던트급들까지 입구로 마중 나오는 건 물론이고 VIP실의 최고급 푹신한 소파에서 진료를 받았었다. 이따위 의자는 발로 걷어 차주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온 다른 목적이 있으니 참을 받게.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실은 제가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소매 단추를 풀고 팔뚝을 걷어 보였다. 손목부터 시작된 흉터가 팔뚝을 따라 옷 속까지 이어져 있었다. 어, 그러시네요. 심각한 꽃가루 알레르기죠. 해마다 봄이면 거의 비난을 가듯 여행을 떠날 정도로요. 아,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긁어댔더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아, 요즘은 바쁘다는 블랙을 들으시며